안녕하세요. 컴스리존입니다. 사용중에 갑자기 화면이 멈추셨대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재부팅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렇게 블루스크린이 뜨고 있어요. 블루스크린 코드는 의미가 없다는 건 이미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요. 바이오스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저전 장치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자료가 없다고 하셔서 바로 포맷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포맷 조차도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덧개를 열어서 내부 상태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cpu 쪽에 보면 먼지가 완전히 덮여 있죠. 심각한 상태구요. 그것보다도 우선은 저장장치가 문제겠죠. 그런데 일부분을 이제 분리를 했는데 이렇게 밑바닥에 테이프로 고정을 해 놨어요. 아니 굳이 고정을 안해도 되는데 안하려면 차라리 하지말지. 왜 이렇게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아무튼 120기가 용량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 드렸구요. 다시 한번 포맷을 하는데 이제 잘되요. 그러면 확실히 고장했다는게 밝혀진 거죠. 아쉽게도 성능이 받쳐주질 못해서 이제 윈도우 7로 설치를 했어요. 인터넷은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도 대부분 자동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설치가 안된 부분은 다시 설치를 해 줘야 되겠죠. 저희가 사용하는 이미지 자체는 자동적으로 드라이버가 설치되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윈도우 7은 하나하나 설치를 해 줘야 되는게 정석이에요. 아무튼 현장에서 해결을 해 드렸구요. 만약에 이 사양에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버벅이고 느렸을 거에요. 차라리 컴퓨터를 바꾸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윈도우 7로 설치 하시는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에요.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 드렸어요. inker巾 Bir Oi laat 으 dwa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